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퇴근은 없지만 리스타트가 7월 16카운트하고 6시에서 한 번 있는데 스텝 체인지가 있습니다. 스텝 체인지 부분은 16카운트 맨 마지막 부분을 크로스로 끝나는데 크로스가 아닌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포워드 스텝으로 끝내시면 돼요. 스텝 설명 뒤에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 오른발 뒤, 오른발 사이드, 사이드에도 왼발 오른쪽 사선으로 토터치, 그대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포스터 크로스. 반박자 폴드 하시고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두 번째 스텝,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포워드 스텝, 2분의 1 방향 틀어서 오른발 백포스터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라이브 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세 번째 섹션,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토터치 하시면서 힙범핑. 힙범핑. 또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셔서 오른발 토터치 하시면서 토스트 스텝 하시면서 힙범핑. 자 왼발, 오른발 옆에다가 스턴프, 왼발 포워드 킥, 그대로 세일러 4분의 1 턴, 크로스. 라스트 섹션, 사이드 스텝, 반박자 폴드, 폴드 스텝 사이드. 왼발 크로스라이브 커버,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백스텝. 자 카운트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2, 2, 3, and 4, 5, 6, 7, 8, 3, and 2, 3, and 4, 5, 6, 7, 8, 4, 2, and 3, 4, 5, 6, 7, 8, 자 리스타트 부분은 두 번째 학기에서 6시에서 1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16 카운트 직전에 9시를 찾아봐요. 9시에서 스텝 체인지 하시면서 6시로 돌아가시는 게 있어요. 자 6시에서 섹션 1부터 1, 2, 3, 킥,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여기에서 오른발 비하이브 그대로 왼쪽으로 4분의 1 편에서 왼발 포워드 놓으시고 6시 방향에서 그대로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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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